100년 넘게 대전 유성구에서 운영해온 향토호텔이자 대전 호텔업계의 터줏대감이었던 유성호텔이 최근 매각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유성호텔의 영업기한은 오는 2024년 3월까지로 호텔을 매수한 업체와 매각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텔 측은 아직 대전 유성구에 건축물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호텔 리베라 유성이 문을 닫고 다음 해에도 아드리아 호텔까지 폐업한 가운데 유성호텔은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5년째 매각설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